2018년도 4월 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하가 종목 공개를 해드릴텐데요.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 이 종목이 지금 4405%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500원대에서 매수의견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바로 여기죠. 여기가 지금 570원대입니다. 570원 완전 바닥이죠. 이 구간 금액대를 지금 이렇게 대충 쳐보면 640원 아까도 590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579원인데 여기에서 매수의견을 드려가지고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보통 기술적 분석주들은 1000%가 넘게 터지는 그런 종목이 지천에 깔려있다. 4405%의 수익을 내고 지난번에 급락을 주고 지금 다시 오늘 추가 반등권이 왔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동종목은요. 바닥에서 590원에 제가 매수의견을 드렸을 때는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기술적 분석주가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습니다. 엔3의 그때 당시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강력하게 세력이 끼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주어 담아라.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 기술적 분석주는 잘 알고 재무 분석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봐서 잠재자산을 확인해 보면 590원은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미 세력이 강력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하루하루의 수익에 연연하면 절대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기술적 분석주는 여러분들이 재무구조를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한다고 해도 세력이 이미 강력하게 끼어 있는 종목 작전세력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해서 홀딩을 하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요. 변경이 되면서 지금 하락 조정을 끝냈고 이때에도 제가 시황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위험하다. 이제는 위험하다.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금액대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면 폐가망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동종목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570원, 550원일 때에는 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종목을 2만 2천원대에서 2만원 서로 만원이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수할 이유가 지금 현재에는 없다. 최근에 사명이 바뀌면서 호재가 터지고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고요를 뽑아먹는 구간이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종목을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분들은 추가 반드권이 온다고 해도 잘못하면 전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사명이 밖에서 나노메딕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이 종목 여기 보시면 대박주식 시리즈 500탄 EN3 EN 분석해가지고 시황 분석해서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했고 한번 자본 잠식이 있는 종목입니다.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저가를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분석가 560원 대비 31% 수익 중입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구리 2013년도서부터 44% 상한가 68% 86%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먼 길을 떠난다. 박수를 보내자. 강력 홀딩 상한가 172%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드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홀딩 이렇게 해서 시황 분석 자료가 이 밑에 굉장히 많은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암지님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요.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2016년도 암지, 저희 카페의 암지님입니다. 이때 당시에 2016년도니까 이렇게 보시면 2016년도만 바로 여기입니다. 2200원, 2400원 이때입니다. 자, 이번에 반드권을 줄 확률이 높다. 1차 2750원, 2차 2900원, 3차 3400원의 순차적으로 저항대가 있다. 자, 넘어가면 강력 홀딩이다. 이번에 넘어갈 거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자, 직전 최고점 5900원까지 홀딩 전략을 짜라 5900원이면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정확하게 밀리는 거 보이죠. 그래도 이 종목은 강력 홀딩을 한 겁니다. 자, 이 자료를 저희 카페 암지님 EN3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 밑에는 최근에 분석 자료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공개해드릴 수 없고요. 이 자료만, 최근 자료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월 6일이죠. 바닥 분석 후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550원, 1697%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마지막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목표가를 확인하시고요. 현재 8970원인데 1차, 17,000원, 18,000원까지 강한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1700%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000원 여기죠. 17,000원, 18,000원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하락 조정을 지금 한 달 넘게 정확히 때려맞고 밀리고 있는 거 보이죠. 자, 18,0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5,550원 대비 2,545%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홀딩을 한 거죠. 홀딩을 해서 오늘 4,455%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분석시황 댓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 종목은 바닥 분석가 55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4,455%까지 수익이 터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재자산을 알면 이 종목을 절대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정재산을 말아먹을 수가 있다. 자 2,000원일 때 2,000원일 때도 저희 카페 회원님이 이제 이 종목 5,900원 돌파 시도를 하는 구간까지 홀딩해라. 이번에 이거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저희 카페 회원님, 안재님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금 대박이 터지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세가 터지면서 그냥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따따따따불로 올라가는 거 이게 마지막 휘너레다. 자 동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으셔서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수익시려는 하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의 추천주 1000% 예측하는 추천주 1000% 예측하는 추천주 1000% 예측하는 추천주 이렇게 지천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2N3 이전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잠재자산을 보고 기다려봤더니 작전세력이 강하게 꼈다. 이런 종목은 그냥 기다린 세월이 2013년도 7월달서부터 자그마치 2년입니다. 1년 반에서 2년이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지 지금 이 구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전 재산 다 세력들한테 입속에다가 쳐넣어주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마십시오. 추가 반도권이 온다고 해도 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다. 자철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십시오. 바닥에서 이런 대박주를 선점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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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